요걸! 네, 유산들을 좋아하는 요마드 공주님! 유산클리틱이 없으시답니다! 마지막 커피입니다! 마지막 커피입니다! 저희가 K-TOWN FOR YOU의 불행을 받고 달려왔습니다. 카페 이벤트를 통해 라이온들을 만나고 있는 기회를 갖고 이제 이름표를 꾸며야 되죠. 어떻게 꾸밀 거예요? 저는 뭐 미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 라이온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어로 듣게 되었어요. 영어 영어! 저는 어차피 이름이 영어다 보니까 저도 영어로 저도 영어인데요? 밀! 난 점장해야지! 나 우수사원! 귀여운데? 야, 우수사원 왜 이렇게 우쩍었냐? 하나도 안 우수해 보이는데? 점장 라인입니다! 아 근데 이거 정장 아니에요? 정장? 하트 부렸더니 다 날아가 버렸네 난 이걸로 해야 돼 흰색으로 여러분들 흰색으로 약간 분필 같다 느낌이 되게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제일 잘했겠는데 규빈이 형 빼면 제가 지금 1등 후보입니다 네, 점장 라인 출격! 준비 완료! 오늘 라이언 분들과 함께 또 재미난 소통 여기서 주어지는 K타운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희가 또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수! 사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유정! 규빈입니다 예! 규빈! 유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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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티케입이고요 귀여운 토끼를 그리겠습니다 드남 play 넘모! 또 귀엽고 저는 해적왕이 될 사나이로서 뒤에 의지를 잃어봐서 핫DKB Dead or Alive 현상금 17억 베리 한 사람은 170원입니다 네 이제 명찰도 차고 악취 영화도 차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라이온 분들을 깜짝 이벤트를 게이탈 포인트 아 여기를 여기를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맞아요 아이스트림 알아두셨는데 원샷했어요 재미없는데 지금 실패할까봐 나 하는 거 먼저 보고 있는거지 맞아 준지 인턴 1위에 네 줬습니다 저는 용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용의 꼬리? 저는 용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제 꼬리 하세요 형 꼬리는 되게 싫어, 아 형 머리 되게 싫어. 모두가 올려놓으라는 그날까지. 우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리, 준, 크로스. 안 맞췄는데 역시. 우리 안무 단작이. 반갑습니다. 나연들 보러 갑시다. 내가 점장이니까 오늘 내가 말 잘 따라. 나한테 해제방인데? 우리의 목표는 우리 손님들을 행복.. 너 점장이 많았는데 수만. 수만이야 수만이야. 인턴이. 너 뭐야 너. 오늘 우리 목표는 행복을 위한 거야. 하나 둘 셋 하면 얍! 하는 거 다 위로. 너 빨리 손아. 인턴이라고 해. 하나 둘 셋 얍! 아이 진짜 씨. 어 근데 점장이 아니라 정장이신 거 같은데. 조용히 하세요. 어 점장이다. 자 들어가세요. 정장님도 그치 뭐죠? 들어가 봐 일단. 일단 가봐. 일단 가보고 말해. 와 엄청 크다. SNS에서 이제 공주님 카페 이런 게 우회하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을 해도 괜찮아요. 아 괜찮죠.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.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잖아요. 아이온이랑은 작품. 공주님이랑. 반갑습니다. 어떤 메뉴 부르겠습니다. 아 명언이. 이거 명주님. 요걸. 이거 옵니다. 뭐 고르시겠습니까? 요거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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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축하드립니다. 아이시 그날의 아이시 그날의 너의 기운을 스티커 다 됐어? 아니요. 딱 한, 제 게 하나 없어요.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로바라!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주신 거 같은데? 로바라 미라! 스티커 문을 하신단다. 로바라 미라! 로바라 미라! 저도 못할 거다 사이에. 로바라 미라! 나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! 안녕! 당근했지? 진짜 제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좋아. 오늘도 옆나라 공주님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. 안녕! 안녕! 너무 맛있어. 최근에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진짜 맛있어. 우유 맛도 나고 살짝 크림치즈 맛도 나면서. 소원에 물어보치다& 1시간의 콘텐츠